지금 이제 할 거는 스티프 데드 리프트예요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라인이 어디예요? 하첸데 그 중에서도 힙이요 뒷쪽 라인이겠네요 네, 뒷쪽 라인 맞아요 보면은 여성분들은 바디빌더 포즈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항상 이렇게 이렇게 신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지 않나요? 서른 씨도 그렇잖아요 네 맞아, 이렇게 하잖아 내가 틀려? 이렇게 하잖아요, 그렇죠? 네, 맞아요 소량 포즈잖아요 손을 다 피셔야 돼요 손을 다 피해야 된다고? 어디요? 아, 이렇게 하면 이게 아니라 아, 이게 아니래요? 아, 이렇게? 아, 이게 아니고? 아, 이거 해보셨나 봐요? 아니에요 아, 여성들끼리 나를 따라 해보는구나 막 친구들끼리?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진 찍고 이래요? 한 번 해봤어요 자, 그러면 스티프 데드 리프트를 배울 건데 간단하게 배울게요 일단 스티프 데드 리프트 어느 부위에 가장 초점을 맞췄다고 생각을 해요? 뒷쪽 허벅지 그렇죠 뒷쪽 이두와 둥근 그리고 크게는 유연성이 좀 없으신 분들에게는 크게는 척축일근이 많이 갔는데 여성분들은 되게 유연하기 때문에 지금 부하가 잘 안 갈 수 있어요 그걸 제가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걸 말씀드릴 거예요 자, 그럼 이걸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듣고 한번 해볼게요 자세를 제가 일단 확인을 해볼 텐데 자, 5회 정도만 보여주세요 자, 5회 정도만 보여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오케이, 되게 잘하셨고요 제가 좀 포인트를 짚어보자면 어차피 스티프 데드 리프트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딱딱하기 때문에 무릎을 최대한 펴 주는 게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 굉장히 그리고 자동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쑥 들어가시잖아요 항상 똑같아요 무게중심 이동은 어떻게 된다? 이 상태에서 이 봉이 수직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쉽게는 자기 몸 라인을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엉덩이를 먼저 뒤로 내미시게 되면 그렇죠? 고개를 상체를 숙이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먼저 내미게 되면 또 무게중심이 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이 내가 들고 있는 바가 수직으로 내려간다 생각을 하시고 몸을 한번 구부려 보세요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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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다시 하나 올라오시고 좋아요 좋아요 다시 좋습니다 지금부터 무게중심이 수직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걸 잘 보세요 지금 기울어져 있죠 그렇죠? 이 상태에서 그냥 수직으로 내려온다 생각하고 그렇죠 오케이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지금 자연스럽게 무릎이 굽어지잖아요 무릎을 한번 핀 상태에서 한번 해볼까요? 오케이 네 그러니까 지금 것처럼 발목까지 안 들어가셔도 돼요 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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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동 범위 허용되는 데까지 왜냐하면 위험은 너무 위험하셔서 그러니까 쉬시고 오케이 올라오시고 다시 한번 더 오케이 저는 솔직히 잘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스티프 데드리프트를 할 때는 척추기를 끄는 유연성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굽어요 게다가 지금 제가 봤을 땐 지금 우리 시선이 계속 위로 향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로우에는 이게 좋은 자세는 아닌데 스티프 자세에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시선이 위로 올라가면 이제 우리 가슴이 쫓아오잖아요 가슴 쫓아오면서 우리 상부 등을 펴주는 지금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봤을 땐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여러분의 포인트만 아시면 돼요 무릎을 많이 이제 지금 무릎을 신전시켰느냐 그러니까 이제 폈느냐 게다가 척추기립근에 이게 척추기립근의 모양새 변화 이게 둥그러졌느냐 혹은 상부 등이 구부러졌느냐인데 말 그대로 그냥 시선을 앞에 두고 이걸 계속 바라보면서 옆에 발을 들은 무게중심이 수직으로 내려오면 돼요 근데 저희가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무게를 만약 올린다는 개념보다는 말 그대로 진짜 난이도를 올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여성분들은요 그래서 이걸 한번 밟아보세요 앞으로만 그렇죠 이걸 이렇게 좀 밟아보세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러 다리를 앞발을 올리게 된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한번 아까처럼 한번 해보세요 3회완 자 하나 둘 하나만 더 셋 자 아까랑 부하 차이가 좀 있나요? 어 뒤쪽 허벅지에 조금 더 당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당겨요 이렇게 난이도를 올리시다가 목을 천천히 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 말 그대로 펌퍼 운동을 한번 해볼게요 이 운동을 하시고 나서 이제 좀 더 저희가 가장 펌핑이 많이 되는 부분이 어디겠어요 한번 내려가 보세요 여기서 좀 올라오실 때 더 올라가 보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짧게 가동보면 구간 방법을 한번 20회만 해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 리듬 있게 항상 리듬 있게 둘 셋 그쵸 넷 다섯 여섯 지금 보시면 일곱 여덟 넷 아홉 열 열 개만 해보세요 둘 넷 넷 넷 좋아요 다섯 여섯 페달링처럼 일곱 여덟 좋아요 아홉 마지막 열 오케이 자 어떠셨어요 어 약간 찢어질 것 같아요 아 찢어지면 안돼요 근데 느낌 괜찮죠 여성분들은 펌퍼 운동이 최적화됐다고 봐요 저는요 왜냐면 대개 라인을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펌퍼 운동과 그리고 무게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세 혹은 난이도 지금처럼 스티브 데드리프트를 좀 더 엘리베이터에서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좀 보고 물론 이제 그것들이 다 됐을 때는 이제 체계화적인 프로그램이니까 무게를 좀 올리는 게 맞지만 일단 무게에 집중 안 하시고 지금 전 자세 난이도 펌퍼 운동에 집중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도움될 수 있는 스케줄을 짜드릴게요 상체 하체로 나눠 드릴 건데 이것을 주 한 4일 정도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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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